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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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팔자? 외로운 사주팔자예요? 본인 외로운 사주팔자 나이는 있어도 가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혼을 해서 했든 그저 처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없어 나 외로워 어? 형제지간이 있어도 외로워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없어 나 그냥 어디 산속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것저것 사람도 싫고 사람도 싫고 뭐 다 싫어 그냥 산속가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나 그냥 일어나서 내 먹을 거 그냥 해서 먹고 이렇게 살 것 같아 심정이 그래요 지금 본인 심정이 그런 심정이야 인간사이에도 너무 실망을 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왔어도 사람들 인간들 인간들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렇죠? 나는 내가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렇죠? 부지런 떨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됐든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본인이 그래 놓으니까 본인 사주가 사주 자체가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말한 것처럼 진짜 산에 들어가서 살면 딱 맞는 사주예요 사주 팔자가 어? 세상사다 이런 거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비빔밥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를 못하세요 못해요 네 맞아요 어?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하면 벌써 마음에서 먼저 밀어내고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닫혀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저걸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더 커요 어? 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나 그랬나 그래 어? 이래놓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어떤 뾰족한 어떤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야 어? 그래서가 아니어도 사람을 만나는데 조금 주저주저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그런 사주 이렇게 지금 본인이 놀고 계시고 어? 놀고 계시고 뭔가를 새로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를 새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와서 공부를 하자 하니 또 그렇고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어? 그래서 어떤 또 기술을 배우자 하니 또 내가 또 막 그런 거나 이런 거에 어떤 열정을 담아서 하려고 하니 또 그것도 안 돼 본인 자체에서 어떤 열정이 없어요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각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손을 잡고는 가 본인이 근데 그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 못 하세요? 맞아요 응? 대답을 하세요 얼굴은 안 나와요 응? 목소리는 나와요 맞다고요 맞죠? 응?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나 혼자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근데 틀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맞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때 뒤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본인이 나 그냥 어디서 저기 뭐야 뭐라 그래 그냥 다 뭐 염불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다 해야 돼 올해까지요? 응 올해까지는 올해는 내가 나서서 뭐를 할 수도 없고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럼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어떻게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응 내년에 되면 그래도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 소리가 나와요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 아니요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 좀 그런 기미가 있어요 하반기부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식 없이 지냈던 사람한테도 뭐 소식이 온다든지 뭐 그 전에 알았던 어떤 직장 동료가 됐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온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소식이 올 수가 있다고요? 응 그러면 이제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걸 닫었잖아 응 이제 열어 놓으셔야지 그렇죠 근데 열을 열해도 너무 이용을 당해봤으니까 그렇게 크게 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산에 가서 사셔야지 네 산에도 뭐 가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그냥 거식이면 딱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해 내가 사는 게 낙이 없잖아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응? 사죠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응 제가 지금 뭐가 안 좋아서 지금 저기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저기인데 일단은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관제? 네? 관제? 관제가 뭐예요? 뭐 송사? 몸이 좀 안 좋아서 내년 봄까지는 저기 가야 돼요 내년 봄에 가서 그때 가서는 된다 안 된다 하고 또 저기 하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은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쉽게 뭐 취직을 한다고 해도 몸이 근력을 해서 취직을 하든지 뭐 막 노동을 해서 하루 품파리 하든지 하든지 하든가 한다고 해도 안 된 사람이 누가 2, 3개월 있으면 저기 하는데 그걸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저기 하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죠 여기 쪽으로 안 좋으세요? 네? 이쪽으로 몸? 네 몸 쪽으로 어? 확 그러면 어떻게 됐든 건강 챙기시고 몸에 대한 거는 안무에? 응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그냥 머리 쪽도 안 좋고 머리 쪽이 안 좋다고요? 응 머리 쪽도 안 좋고 그리고 근데 제가 되게 세 보여요? 사주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세 보여요 응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기 얘기가 네 사주팔자가 그래요 사주팔자가 사주팔자가 세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네 편하게 산 날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어? 어렸을 때부터고 부모의 덕도 없고 어? 형제간의 덕도 없고 어? 형제간의 덕도 없고 내가 자수성가하고 살아야 되고 그쵸? 어? 그리고 나를 신경 쓰고 살 새가 없었다 그래 나를 돌보고 살 새 그런 살 새가 없었다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 옆에 아까 말했잖아 그거는 초장애 그쵸?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외로운 사주 아까 첫 마디가 외로운 사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 사주 그렇게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고 그쵸?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음 아 진짜 올해를 잘 넘기려는 거는 응? 올 수전을 잘 넘기려는 거는 올해는 무조건 네 내 몸 추스리는 일 레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올해는 해요 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몸 생각하라고 응 응 내년 가면은 좀 나아질 거 같다고요? 응 응 내년 가면 좀 나아져도 그게 올해가 뭐라 그러자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돼 올해가요? 응 올해가 중요한 시기 내가 활동을 하고 살 수 있나 없나 응 내가 뭔가 움직이고 살 수 있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나 없나 네 그게 내가 올해를 잘 남기고 내 몸 보살피고 해야 네 그 다음에 너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도 조금 어? 월급쟁이를 하든 뭐를 하든 네 할 수 있다 소리가 나온다고 아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몸 단돌이라고 사시라고 아 올해는요? 응 뭐 가서 얼마 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크게 뭐 내가 지금 재산을 불리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응 뭐야 늦게라도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요 말할 수 있는 짝을 못 찾을 거 같아요 같이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풀어가고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짝을 못 찾을 거 같아요 응 그래서 그건 계속 혼자일 거 같아요 사주가 외로운 사주라고 했잖아요 외로운 사주니까 계속 혼자 응 뭐 내 눈이고 내 눈이고 계속 혼자 이렇게 네 미안한 얘기인데 짝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으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벗이 생기든 네 여자를 말하는 거죠 네 벗이 생기든 어쨌든 그 벗이 오래 가지고 네 서로 조건 없애야 되고 네 이러는데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응?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세요 라는 건 아니지만 어 여자를 많이 믿지는 마세요 여자를 믿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응? 알겠습니다 응 여자를 믿으면 본인은 또 상처에요 여자를 믿으면 상처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자를 믿지 말고 그냥 외로운 사주니까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렇게 가벼운 존재들로 그냥 오늘 예를 들어서 만나고 그냥 나 집에 들어와서 다 편안하게 있고 이러셔야 돼 그래서 본인은 살아가면서도 나를 지켜가야 돼 건강도 지켜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해야지 누구의 이 인덕이 없어요 어? 인덕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가셔야 된다고 앞으로 계속하면 계속 인덕 없는 건 진영형이네요 과거형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응 너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지를 마라 정을 주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보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너 누군가를 알고 사람을 알으면 다 주잖아 이것이요 넘어져서 그 상처가 크니까 그러니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지 마란 말이야 내 거는 갖고 있어야지 그걸 다 주니까 응? 다 주니까 받았은 사람한테 응?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 그렇죠 응 뭘 바래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줘서 그래요 뭘 주지 마시고 그냥 선을 그으시라는 거야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그 선을 지켜가면서 선을 꼭 긋고 사세요 그래야 내가 상처 안 받고 그래서 또 사람들하고 더 융화가 잘 되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 주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담을 계속 쌓고 싶은데 아직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계실 때는 그냥 부모 형제가 있는 거고 부모님만 계시면 이제 형제도 적이고 그러니까 적인 건데 일단 부모님이 계시니까 계실 만큼은 형제 부모 가족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은 했었어요 너무 혼자가 이제 힘들고 라니까 옆에서 일단 말꽃이나 차 한잔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거를 꼭 어떤 상대라고 바라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주변의 친구의 친구가 됐든 그냥 그렇게 원만한 관계로 다 하시라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로 그렇죠 저는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그런 관계들은 되지 그러니까 각시를 새로 삼는 데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저기는 어떤 거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거 같아요?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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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네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뭐 받는다는가 뭐 이런 것이 있어 받는 재물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받을 게 있다고요? 응응 뭐 받을 거 있으셔? 뭐 받을 게 있디야 받을 거 있으면 막 한 몇 년 몇 년 몇 년 한 10년 넘게 전에 이게 받을 거 있잖아 몇 백만 원 저기 해 준 거 응 받으면 뭐 그거 바꾸지 큰 돈은 그거고 형님들한테 이렇게 해 준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받을 거는 있다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큰 건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니까 네 일반 평명한 직장인들 1년 영문 정도면 그 금액이 큰 거라네 응 그러면 된거지 그러면 된거죠 그렇죠 크게 욕심을 뭐 이 나이에 크게 욕심을 잃을 건 없는 거고 없어 건강만 잘 지키면서 건강한 몸에 남한테 아선소리 안 하고 그냥 저기 할 수 있는 거면 되는거지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누구한테 가서 뭐 나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밥과 함께 사달라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남이 뭐 소주 한 잔 사달라면 소주 한 잔 사주고 그렇죠 얻어먹는 사주가 못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주면 좋지 얻어먹는 사주가 못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소주 한 잔 먹고 소주 사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그렇게 만족하셔야 돼요 그게 만족인 거예요 내 사주 팔자고 언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따끈따끈따끈한 타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맞죠 그거는 거기 까지 네 거기 까지 누구시오 응 더 이상 뭐 저기는 아니니까 네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